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픈 뱉다라는 용서가 다르네 아 아 아 아 아 어이구 고생? 나간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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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부터야돼 좋아 야 이거 봐주겠나? 선생님 그리고 누군가가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스도둘을 잃어버렸네요. 그리스도둘을 잃어버렸네요. 괜찮아요?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. 이리와, 도와줘요. 우리는 너무 빛을 지지 않게 지지 않게 지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요. 이리와! 이리와! 벨을 타고 오네? 5월 살이들. 세트 벨은 벨 AMB. 다가야. 모두 다가야.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뭐지? 또 정해져야 돼! 넌 가자! 여기 뭐 할게! 가자! 버진턴으로 가라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, 레가시 클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을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아, 이제 워싱턱을 가는 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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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이제 오픈 페타 때처럼 시작하는 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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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노리고 싶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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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사람들이랑 싸우게되면 키보드 마우스 갈텐데 컴퓨터는 안하는거야 그냥 왠지 저는 패드가 변한거 같아요 좀 더 와라 뭔가 자세가 게임할트 자세가 패드로라는게 뭔가 좀 편한거 같아요 낮에 또 마우스필러 하면 또 바꾸면 되니까 스토리 깰 때는 잠시 패드로 하다가 물을 꺼주세요 오케이 대학관 넣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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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